큰형같은 막내 큰형같은 막내 좋습니다 한 소절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음원으로 이어 드릴게요 엑소세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세훈씨 먼저 해볼까요? 찬열씨의 셀카 포즈가 어떻게 되나요? 있어요 특유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약간 볼을 아 있어요 볼 빵빵하게 해야되고 아 볼을 빵빵하게 해서 아 지금 그걸 보여주셨고 아 손 괜찮으세요 먼저 오프닝으로 오프닝곡으로 원하는 노래는 아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고이죠? 하나 둘 셋 위엄 아 달랐네요 자 그렇다면 떼창곡으로 하고 싶은 노래는요 하나 둘 셋 있어요 이야기 아 이거는 또 떼창곡은 세훈씨가 읽어주시겠어요? 세훈과 찬열 최근 주류광고 모델이 되었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훈앤 찬열 유닛으로 도전해보고픈 다른 광고가 있다면 그 시원한 아 이런거 다 얘기하면 안되나요 여기 네 브랜드명 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이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찬열 유닛으로 도전해보고픈 다른 광고는 어떤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? 음 아 지금 관계자분들이 연락올거 같아요 바로 이거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은 괜찮대요 괜찮대요 아 제가 나온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개념이 없어요 아 죄송해요 아 시원하게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대요 아니 근데 이 즉석방 l 아 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지금반 מ 아멘